그리고 일각에서는 시와 군, 그리고 시의회, 군의회를 부활시킨다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연 강화될 것이냐, 지역 또 토후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봉책 수준으로 그친다, 행정시작 직선제가요. 그런 지적도 또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 제주특별자치 도제의의 어떤 땡방식이랄까요? 비방송 용어.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네, 좀 많이 근사한 표현이네요. 과도기적인 표현. 그런 단계다. 제주 행정체제 어디로?입니다. 제주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좁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 군,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두 가지로 모아졌는데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도민 참여단이 수기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어떤 행정체제로 가야 할지 참여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이전에 제주지역 행정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 군, 체제가 부활한다 해도 그냥 예전대로 지역을 예전처럼 그대로 둘 것 같지는 않고요. 남북으로 나누기보다 동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시, 군, 체제 부활로 가면 추후 대전과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각 옛날 남제주군 북제주군 그 지역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서를 나눈다면 군체제야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국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제주군 서제주군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주도의 도시개발계획을 봐도 그렇거든요. 대정지역 그리고 성산지역을 좀 개발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동축 그리고 서쪽축을 중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논의가 좀 전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체제를 개편하면서도 지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려가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체제를 살리자는 입장들도 있는데요. 시민사회에서요. 네 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나누는 건 어떻게 또 따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 예전 시와 군체제를 살리려 하느냐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체계를 단순화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일종의 성과로 보고 있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와 군 그리고 시의회 군의회를 부활시킨다고 해서 풀풀이 민주주의가 과연 강화될 것이냐라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담길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지역 토후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풀풀이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각 계층의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정치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외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마을 체제를 또 보면 청년들과 여성들이 마을 정치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또 논의를 해볼 부분이다. 단순하게 체제 개편만으로는 또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적인 정치인들 체제처럼 또 가동되고 있다. 그런 문제의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들을 위한 정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확실히 별개 문제이긴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번에 또 유력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행정구역을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두고 행정시장과 그러니까 제주시장입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보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지금은 임명인데. 네.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죠. 행정구역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좀 골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정시장 체제를요. 지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임명지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지적 나오고 있고 또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 등등도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시장이 스스로 수립해 나가기보다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그리고 내리는 그런 일만 시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행정시장의 직선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행정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행정시장 제주도에만 있고요. 다른 지역에 행정구청장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체제를 만약에 가동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행정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형평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 없이 행정일만 보는 시장이 시의 그리고 또 시의회를 과연 둬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또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인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시장을 뽑아요. 시장까지는 직선제로 뽑고 시민들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하는데 결국 그래도 여러 가지 권한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없는 대신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요. 의회가 없는 대신에 도의회에서 행정실을 견제하는 상임의원회를 두는 그런 방안 등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기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도지사 권한 집중 문제는 다소 미흡하긴 합니다. 그래도. 네. 도의원의 권한이 도지사와 그리고 도의원의 권한도 또 강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도의원의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은 조금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건가. 유리하다는 것인가. 네. 도의원들의 권한은 높아지기 때문인데. 본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봉책 수준으로 그친다. 이 행정시장 직선제가요. 그런 지적도 또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의의 어떤 땡방식이랄까요. 비방송 용어입니다.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네. 좀 많이 좀 근사한 표현이네요.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다. 그런데 굉장히 이걸 미흡하게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로 주민들의 자치권 강화가 되겠냐는 그런 지적도 나온 바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과 사례가 없다는 점. 만약에 제주의 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타지역의 행정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될 거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적으로 마냥 쉽게 풀릴 문제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법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제주특별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과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골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한 10년 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결론을 내보자라고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영훈 제도조정이 굉장히 의욕을 내고 있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갈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회의회가 이번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체제와 함께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제주도 구역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설계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행정구역 나누는 방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를 또 몇 개의 구역을 나눌 거냐. 이 부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구화도 또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반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구역안이 도출이 되면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거치고 10월 말에 제3차 도민참여단 수기토론회에서 최종 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이 최종 대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거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안을 12월에 만들 것으로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4.3 왜곡 어쩌나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제가 말이 많이 빠른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4.3 왜곡 관련해가지고 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4.3 추념일을 또 즈음해서 4.3 추념일 당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극우 세력이 그 4.3 추념식을 좀 해방을 놓는 모습이랄까요? 뭐 현수막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모아서 집회를 한다든가.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극우 진영에서 정부 보고서가 왜곡됐다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들로 4.3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은 제주 4.3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또 받은 바 있죠. 4.3 운영, 운동 진영을 비롯한 제주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4.3 왜곡 행위를 그냥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여론이 많이 크게 이뤘고요.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서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 왜곡할 경우에 4.3을 왜곡할 경우에 처벌법, 명예훼손 관련된 처벌법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을 비롯해가지고 제주 4.3 유관 단체들이 4.3 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성만 교수가 발제를 맡았는데 4.3에 대한 왜곡과 혐오의 문제가 중요한 질문들은 생략된 채 법정으로 그리고 국회로 갔다면서 4.3 특별법 개정에 앞서서 좀 더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질문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제기했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싹 트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혐오는 어떤 감정의 표현인지 혐오하는 이들이 어떤 감정으로서 이걸 왜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왜곡이 싹 트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어쨌거나 이야기는 처벌이 전부 능사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곡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와 같은 노력들은 접어둔 채 법적인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고성만 교수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오히려 부인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역사에 대한 왜곡을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또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훌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과는 나지만 처벌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또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태용호 의원의 경우에 탈북 세터민에 대한 교육 방향을 좀 제시하거나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방향들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기되어 나타나온 역사적 왜곡들 사삼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 그런 어떤 상황 사례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목록화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처벌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자칫 법 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주제들을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말 빨리 안 하겠다면서요. 또 빨랐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